이 시간에는 시민교육의 재설계라는 주제로 토론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 10시에 하던 토론회를 지켜봤는데요 그때 나온 말 중에 제 귀에 꽂힌 말 중에 한 토론자가 지금 권력은 사법부로 넘어갔다 촛불 민심에서 모든 분들이 사법부가 결정하는 걸 지켜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신 분이 있었고 그러자 언론개혁을 토론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 중에서는 아니다 모든 권력은 아직도 언론이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언론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사법부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각계각층에서 일하신 분을 길러낸 것은 결국은 교육의 문제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교육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교육 시민교육 재설계를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늦어져서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4시 5분까지 일단 마치고요 다음 또 주제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4시 5분까지 시간을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토론할 주제들은 교육거버넌스, 유초등 교육개혁과 교육복지, 신자유주의 대학 파괴를 극복하는 새로운 대학체제, 교육노동문제의 해법 이렇게 4꼭지가 되겠는데요 교육거버넌스는 임재원 교수님, 방송통신대, 그리고 교수노조 수석부 현장 맡고 있습니다 유초등 교육개혁과 교육복지는 경명석 교수님, 제재대학에서 현재 근무하고 계십니다 신자유주의 대학 파괴를 극복하는 새로운 대학체제는 강남은 교수님, 한신대학에 그리고 교육노동문제의 해법에 대해서는 문수르당 한국기정주의 대학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토론자분들에 대한 소개는 토론이 있을 때 또 개별적으로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에 대한 대학상 발제자분께서는 13분 정도 해주시고요 토론자께서는 한 7분 정도 해주시다가 프로에서 종합토론이 이어질 때 다시 보충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거버넌스에 대해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배구조라는 말이 참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는 여기서 교육 전체를 담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 이런 맥락에서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 교육 지배구조는 굉장히 잘못 설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이제 그 단적인 결과가 이번 박근혜 최순실 데이트의 구역자들 중에 대학 교수를 포함한 지식인들이 이제 많이 연루되어 있다 사실 어떤다면 이제 이 교수 같으면 이제 대학 교육의 주체인데 이들이 이제 그 돈과 권력을 향해서 어떤다면 이제 지식을 이제 풀어넘겼고 그런다면 구직적으로 이 입시 구경도 이제 그 행한 상황이다 이렇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 우리가 이제 지식인이라고 한다면 지식을 많이 알고 그래서 이제 판단 능력이 더 좋다 이렇게 이제 통상 그 한 입견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그 지식과 판단력을 이제 이상한 데다가 사용을 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사용을 하게 된다면 과연 그 공동체가 이제 제대로 물리입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참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역사에서 이제 흥망성세가 이제 계속 거듭되어 왔는데 되게 나라가 망할 때 보면 되게 이 지식인들이 지식인들의 역할이 그 다음에 그런 부정적인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번 그 사건을 이제 그 되돌아보면서 이제 뭐 몇 사람 뭐 이와이대 뭐 몇 사람 교수들 뭐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청와대에서 뭐 그 구역안 이런 몇몇 사람들을 뭐 형사 책임을 물어서 감옥에 보내는 게 이제 전부는 아니고 이런 지식인들이 그 배출되는 그런 구조를 사실은 이제 청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지금 우리나라 이제 그 교육 구조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시스템을 놓고 서로 지금 배립을 하고 있는데 뭐 정부에서는 행정부에서는 오랫동안 20년 넘게 신자유적인 그런 지배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 보다 공공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반대의 주장을 해고 있었습니다 아마 어떤다면 그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해서 공공적인 지배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제 이것이 중요한 그런 사안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참 어려운 문제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 지식인이 이런 그 시스템에 이제 어떤 그 변경만으로 생각들 또는 문화들이 바뀔 수 있겠는지 왜냐하면은 68페이지에서도 본 것처럼 조선시대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끊임없이 이제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지식을 쌓아왔다라는 이런 문화적 설명도 있고 어떤다면 이제 시민혁명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어떤 그 서구적인 지식인상까지 가는 데는 좀 거리가 있었다 이런 것이 이런 그 뭐랄까요 지적도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이 시스템의 변화 변화만으로 이런 의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쉽겠는가 이런 논란도 있고요 다만 의식을 통해서 이제 의식 변경을 변화를 통해서 이제 이제 그 제도를 바꿀 수도 있겠지만 제도 변화를 통해서 이제 그 의식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친다면 현재의 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 이것도 하나의 그 어떤다면 사회를 바꿔나가는 데서 하나의 요건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그 제도는 법 제도는 법 제도만 놓고 본다면 근대헌법을 뭐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공교육에 관한 그런 기본적인 조항들은 다 담고 있습니다 헌법에서도 뭐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 보장하고 있고 뭐 교육 지본법이 교육 지본법에서도 이 교육의 공공성 그 다음에 이제 학교의 이제 공공성을 규정을 그 해놓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뭐 이런 그 교육이나 교육 기간의 공공성은 뭐 유아 교육부터 뭐 평생 교육까지 다 적용되는 것이고 특히 고등교육도 적용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고 있지만 앞에서 봤던 그런 본관적인 의식 때문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실현이 되어오질 못했습니다 특히 고등교육의 경우에는 이 교육의 어떤 공공성이 전혀 사실은 이제 부정되고 오히려 이것은 사유재로 인식되는 그런 경향들도 아주 강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오로지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지식을 어떤 다음에 사용한다라는 그런 그 허고 방식인데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인식은 사실 그 뿌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조선시대 뭐 그 이전까지 뭐 갈 뿐만 아니라 어떤다면 근대 헌법을 그 도입을 했던 뭐 한국전쟁기에서부터도 어떤다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국전쟁기에 이제 그 대학에 입학하면 그런 군입대 유예 특전이 부여되다 보니까 당시 대학들이 이제 부정입학이나 이제 무작격자 무자격자 입학이 많이 성행했던 지금 보면 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뭐 70년대나 80녀를 통해 가지고 이 교육 대학을 못 나오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이런 교육차별 또는 학벌 사회의 모습들이 어떤다면 고등교육의 사유재화를 굉장히 강화시켰던 그런 모습인데 사실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기보다는 사실 1995년부터 오히려 더 격화시키는 더 양극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갔습니다 특히 이제 5.31 교육개혁안이 어떤다면 경쟁력이 있는 고등교육 정책 교육 정책들을 이제 가지고 오면서 오히려 그 상업화와 이제 그 영리화 현상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현상들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20년 동안 진행이 되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뭐랄까요 이제 그 발제문에 이제 69페이지부터 이제 70페이지에 걸쳐서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뭐 그 서술은 되었습니다만 간단히 말하면 이 대학을 기업으로 보고 고등교육은 하나의 산업 영역으로 봐서 가능하면 교육을 통해서 돈을 벌어라 이제 이런 그 인식들을 강화시켜 왔고 상당 부분은 이미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그 정책들이 상당 부분은 실패했습니다 뭐 대학 설립 자유화 정책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고등교육을 이제 그 시장 영역으로 보고 마음대로 진입하고 뭐 경쟁에서 지면 그 말 그대로 탈락하는 해춈되는 그런 그 구조로 이제 그 인식을 시킨 그런 대표적인 그런 정책인데 이것이 한국 토양에서는 이제 부실부정부패 비리대학만 잔뜩 양산시켜 놓은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대학 자유화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국립대학을 이제 사립화 시켜가지고 국가의 재정 보조를 삭감하는 그런 정책이고요 지금 이런 정책들이 실패하고 난 이후에도 이제 교육부는 인위적인 경쟁 강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가 이제 그 경쟁을 외쪽으로 강제해 가지고 거기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재정 교부금을 많이 주고 말 그대로 이제 등급이 안 좋으면 입학 경원을 감축시키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제 신뢰하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교육에 대한 인식 때문인지 어떤다면 교육부의 정책에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불복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이제 아직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그 신자유주의 정책만 문제된 것이 아니고 이제 그 71페이지에서 말한 이것처럼 이미 대학이 서열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벌 사회가 이제 그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은 사회 변화에도 이제 어떤다면 제대로 적응도 못하는 입시 이주의 이제 그런 암기 교육만 계속 강화시켜온 그런 결과를 그 빚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학벌 사회를 해체하고 대학 서열 체제를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지 물론 더 멀리 나가서 이 대학 서열 자체를 아예 없애버릴 수 있다라면 그것은 현재의 어떤 뭐랄까요 이런 지식인 적폐의 문제 해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런 것을 해결하는 데는 너무나 환경이 좋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립대학 이주로 이제 고등교육 체제가 짜여져 있다 보니까 이런 사립대학들이 대학의 어떤 그 경쟁과 서열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그런 환경들을 계속 오히려 재생산하는 이런 구조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안은 결국은 신자유주적인 그런 그 지배 구조에서 공공적인 그런 구조로 이렇게 이제 가는 것만이 대안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교육이란 것은 굉장히 많은 그런 우형적인 그런 효과들을 만들어냅니다 정치적으로 본다면 이제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전에 교육은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되죠 말 그대로 많은 지식을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아마 이전 10년간 우리가 봤던 이런 행정부는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그 많은 국가에서 고등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정치적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올바른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경험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식 생산을 통해서 이제 경제적인 이런 부를 창출을 함으로써 이제 경이 뭐랄까요 공동체의 어떤 그 뭐랄까요 경제적인 삶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이제 기능도 이제 교육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본다면 이제 인권보장과 범죄의 감소 그 다음에 인간적인 공동체의 유지와 같은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화된 그런 이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의 공공적인 그런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어떤다면 교육의 어떤 공공재성 가치재성 그 다음에 교육의 기획은 등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통한 어떤 그 계층 간 이동의 이제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해야 되고 이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까지 부산교육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에 이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런 그 교육에 대한 그 공공재성에 대한 인정은 결국은 이제 대학에 대해서도 공적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결과로 이결되고 있습니다 그 73페이지 두 번째 달락에 있는 것처럼 이런 그 논의 속에서 이제 독일 대학이 이제 전면 무상 체제로 다시 복귀를 한 그런 그 사례가 있고요 프랑스도 뭐 그 액수는 많지 않지만 거의 무상 교육에 가까운 그런 그 상황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9년에 루벤 공동성명에서 자 우리에게 직면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문화적 사회적 발전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 고등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최우선적으로 이 고등교육 부분에 공적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그 합의는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에 대한 재정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었는데 이번 그 향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사립대학 체제의 이런 완화를 위해서 어떤다면 이 정부 책임형 사립대학과 같은 이런 것들이 좀 확립이 됐으면 좋겠다 더불어서 이 학문의 자유와 이제 대학 자치도 확립이 돼야만이 어떤다면 이런 그 지식인 적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75페이지에 있는데 이 고등교육의 공적 기능을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누구나 다 고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원한다면 돈이 없어서 교육을 못 받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렇지만 그 반대로 현재처럼 교육에 대한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런 일도 없어지는 것이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될 그런 구조가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일단 발전은 이걸로 먼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토론 시간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듣다 보니까 주로 대학 문제가 많이 다뤄져서요 순서를 좀 바꿔서 강남은 신자유주의 대학 파악에 부족하는 새로운 대학을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자료를 대신하고요 발표 시간이 짧기 때문에 미처 발표문에 담기는 조금 어려웠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새로운 대학 체제의 핵심은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서 새 정부가 생겼다고 하면 대학 체제 개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약 그것이 4월에 한다면 두 달 내지 석 달 내로 세 개의 법안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하나는 국립대학의 어떤 연합체제를 구성하고 지방국립대학과 어떤 공동의 입시 같은 것들을 꾸려내는 국립대학법 대학 자체를 또 보장하고 등등 여러 가지 요소를 담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립대학을 공용형 사립대학으로 바꾸어서 마찬가지로 나름대로의 어떤 좋은 대학으로 만들고 연합체로 바꾸어내는 그런 사립대학법 또 그와 더불어서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에 대해서 OECD 평균 수준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서 좋은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고등교육재정교부군법 이 세 가지 법을 6, 7월경에 통과시켜야 되고 9월에 이제 정기국회 때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12월에 그 기간 동안에 한편으로 국립대학 교수들과 국립대학 교육 주체들과 합의를 이뤄나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구성해 나갈 것인지 또 다른 한편으로 사립대학 교육 주체들과 공용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하는데 합의를 이뤄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한꺼번에 다 진행하면서 올해를 마치고 드디어 내년 입시부터는 적어도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공동입시라는 서열 체제를 완화하는 공동입시와 대대적인 투자라는 것을 이렇게 국민들과 교육 주체들에게 보여드림으로써 그 한 1년 동안 그 다음 1년 동안 더 노력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체제를 만들고 확대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새 정부가 들어서서 그때부터 새로 합의를 해나가서 그런 논의를 꾸려갈 시간이 없습니다 없고 결국은 2012년도 대선 무렵에 우리 교육 시민단체들이 합의했던 수준을 발전시켜서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 조금 더 수정하고 더 현실적으로 만들어서 적용해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6, 7월에 새로운 법이 지금 정부는 걱정이 되는 게 새 정부는 걱정이 되는 게 왜 직권하자마자 여서야 되는데 경제학 하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주제가 넘은 것 같습니다만 6월 달에 이 법이 선거 과정에서 야당과의 분열 심기를 건드려서 제3당 4당들이 협조를 안 하는 바람에 6, 7월에 통과가 안 된다면 바로 식물 정권으로 전락하면서 국민들의 여망은 전혀 담아낼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새로운 정보를 꾸리는 사람들은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고치고 바로 개헌으로 가서 재헌의회에 준하는 그런 식의 헌법 개정 운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촛불의 여머를 담아낼 수 있는 각오를 해야 될 정도로 출발이 매우 어렵고 이런 개혁적인 법들이 통과될 수 있을지 또 이제 민주화가 되었다고 초중등 주체들은 상당히 합의가 높은 수준에서 혁신교육이나 이런 데 대해 합의가 있는데 고등교육 주체들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대부분 보수고 기존의 경쟁체제 신자유주의 체제를 마음속에서 옹호하는 가장 큰 피해자이면서도 그런 것이 너무 강해서 이 합의를 언제까지 이뤄내고 그 합의를 기다려서 할 수도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딜레마들 속에서 대학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시급한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면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교육시민단체는 여러 부문 정책 중에 교육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정책이 주요 야당 대선후보의 공략에 지금 거의 그대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개혁 공략은 공통입니다 거의 물론 편차가 있습니다만 뭐 서울대를 없애냐 마냐 뭐 이런 편차가 있습니다만 어떤 대학연합체제를 만들어서 사교육을 완화하고 좋은 대학체제를 만들겠다 고등교육에 재정투자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야당 후보들의 공통 공략이 되어 있는 만큼 이 교육시민단체의 운동 역량은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는 걸 고민한 단계에 있는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100점짜리를 처음부터 목표할 게 아니라 합의된 수준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12년도에 어떤 대학연합체제 대학통합네트워크 같은 합의를 이룬 다음으로 이렇게 두 가지 큰 변화가 더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자유주의적인 대학 구조조정 평가라는 게 더 가혹해졌고 대학은 더 무너졌고 대학은 이제 사실은 대학이 아닙니다 지금 대학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대학 교육이 아예 무너져 버린 그리고 학문의 재생산 그리고 후속 인력을 키우는 그런 것들은 다 무너져 버린 그런 상황에 도달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한국적인 기존의 경쟁 입시 교육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새로운 산업혁명의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쓸고 드디어 이제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가기는 커녕 이제는 중국보다도 뒤처지는 4차 산업혁명에서 그와 같은 식으로 해서 교육을 바꾸지 않고는 사실은 새로운 기술 변화의 파도를 넘어갈 수도 없는 그러한 절실한 필요성들이 이제 더 생겼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일 마지막에 좀 보시면서 오늘 토론에서 약간의 그 토론을 위한 파도를 더 던지려고 합니다만 이제 92쪽과 3쪽의 약간의 질문과 답변을 제가 오늘 토론을 위해서 적어놨는데요 연합체제가 될까? 할 때 이제 저는 한마디로 강제로 편입시키지는 않는다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러나 재정투자를 통해서 고등교육재정교부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통과되고 나면 한 7조, 8조 내지 작게는 5조, 많게는 10조 정도의 예산이 매년 국회의원들의 재량에 의하지 않고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법입니다 그러한 재정투자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들어오게 하겠다 그리고 다행히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2012년에 연합체제 형성에 합의한 경험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독일 체제를 궁극적으로 저는 지향하지만 당장에는 주립대학의 한 70% 정도의 학생이 다니는 그런 체제라도 만들자 그런데 우리는 주립대학이라고 하면 국국립대학과 공영형 사립대학을 합쳐서 학생의 대부분은 그리로 편안하게 진학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영형 사학으로 전환될 대학이 나쁜 대학, 무너질 대학만 오는 게 아니냐 라고 한다면 그런 건 아니고요 먼저 들어올 대학은 적어도 사학이 자기 재산을 뺏긴다는 생각을 넘어설 수 있는 학내 지배구조가 어느 정도 있는 대학들이 올 겁니다 그런 대학들은 대개는 좋은 대학들일 테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교수와 학생의 위상이 보장되고 사학재단의 입김이 약한 그런 대학들부터 들어올 테니까 그것으로 시작을 하고 종교사학의 경우에는 제 생각입니다만 공기사를 50% 이상 임명할 때 그 종단 소속 신도대표나 성직자 중에서 국가기관이 임명한다면 서로의 어떤 그래서 절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개인적인 소견으로 저희 학교 재단 목사님들한테 여쭤봤더니 그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견해들을 받았습니다 93쪽에 가보시면 서울대 연고대 등 소위 인류대학이 안 들어오면 사교육 입시 경쟁이 사라질까라고 할 때 서울대를 가능하면 들어오게 권고를 하고 특수한 지위를 인정을 해주되 그러나 서울대 구성원들의 자율적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다 이 논쟁을 하느라고 1년을 낭비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나머지부터라도 시작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지방의 여러 국공립대학들이 서울대학 수준의 대학이 되지 않은 채로 어떤 개혁과 입시를 바꾸어서 사교육 입시 체제를 완전히 해소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의식혁명을 같이 거쳐가야 되는데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초중등 교육하고 달라서 연구가 중심이 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정투자에 비례한다 포항공대 같은 것들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런 재정을 통해서 체계를 만들고 완벽하지 않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내는 초단기에 만들어내야 되는 과제에 있는데 다행스럽게 이 교육 쪽은 공통의 공략으로 만드는 데까지 갔고 적어도 교육운동 시민단체들의 의식 수준은 상당히 통일된 어떤 안을 갖고 있어서 어려운 정치 여건 속에서도 헤쳐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 내에 포인트를 주셨는데요 대학연합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유초중등 교육개혁과 교육복지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초중등 교육개혁과 교육복지를 맡은 강명숙입니다 문제된 발제문을 조금씩 조금씩 뛰어넘어가면서 이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토론회가 기획된 목적에 맞게 원고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내 목소리보다는 시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에서 문의되고 있는 것을 종합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글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 시행 방안 이런 것들은 다 두고 큰 그림 쪽으로만 가장 큰 여기 계속 앞에 발제의 분들도 이야기했었지만 이제 교육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이 필요하다 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준비됐고 아마 교육부에서도 정책추진자들이 신자유교육정책이 안된다 라고 하는게 이번 축복을 통해서 시민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교육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부가 사실인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작년 12월에 2030 미래교육청사진 이렇게 해서 4차혁명 뭐 지능정보사회에 맞는 외교육 이렇게 해서 할애한 수식으로 청사진을 냈는데 읽어보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전국의 전문가들과 다 거쳐서 몇 번의 토론과정을 거쳐서 만들었다는데 내용이 너무 빈약해서 이게 미래에 대한 기획인지 1년 뒤에 기획으로도 구전할 정도의 정사진이어서 지금 교육부에는 능력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유총동 교육개혁과 관련해서 하나 지표해야 될 것은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지역교육자치단체가 이룬 성과입니다 그래서 이 성과를 지자체 수준에서 교육청 수준에서 그걸 이어받고 확산시키는 공개하지만 그 하나는 또 별도의 문제로 다른 국가 차원에서의 컨트롤 개혁 지금 시점에서는 국가 수준의 컨트롤 개혁 그러니까 이 자체에서 교육청에서의 성과를 국가 수준에서 확산한다거나 할 때 그쪽에서는 역할의 문담선은 불가능하지만 국가 수준에서 고민해야 될 게 뭐냐 국을 조금 제기해야 될 시점이 불가능하거나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은 이미 다 아시고 계시고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하나 좀 우려되는 사항은 우리가 이제 시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개혁정책을 쓰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자유주의 교육 반론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청년이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교육비리입니다 70년대까지 그래서 어느 정도 입시제도에서 비리나 이런 것들 많이 해결됐다고 생각을 했고 교육관련된 관행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여전히 아니었다 하는 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담론에서 벗어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확실히 이번에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대안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존의 여러 단위에서 이런 제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들을 조금 저는 묶으면서 국가 수준에서 한다면 그게 뭔가 차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단위마다 생각이 다르고 그럴 수 있지만 큰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 주장은 학교 제도를 새롭게 디자인하자 이런 건데 해방 이후에 형사 1945 교육법에서 만들어진 634학제 634학제 이거 안 건드리고 시제도 바꾸고 고교 체제 내에서 아무리 해봐도 그거는 이제 불가능이라고 봐요 누가 나와도 하늘에서 신이 내려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 고민해도 학제 문제를 다스리지 않고는 곤란하다 과외적 조건도 많이 변했고 그 다음에 인간 발달 학생들이 성장에 관한 생각도 달라졌고 학생과 비학생에 대한 고민도 달라졌고 그래서 지금쯤은 만약에 이제 뭐지 학교 제도를 다시 본격적인 논의를 해야 된다 아까 강남 선생님은 내년에 정권이 빨리 해야 될 것 이야기했는데요 이거는 정권이 마칠 때쯤 아젠다를 제기 마칠 때쯤 변화되어 이룰 수 있는 건 이런 이야기도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교육부 이야기했지만 이런 학교 제도를 어떻게 새롭게 디자인할 것인가 흔히 교육학자들하고 이야기하면 학교를 바꿀 수 있는 그 정도 막강한 교육부 장관 교육부 권력이 가능할까 이런 건데 중앙 권력의 막강한 힘에 뒷받침되는 교육개혁 이거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역사에서 많이 불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무슨 위원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교육분야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교육개혁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촛불 민심에서 보여줬듯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지난한 과정 통해서 나온 학교적 아이디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다행히 이제 시도교육청 창원에서 들어온 시도를 한번 해보고 예를들 예를들 뭐 네 아 그렇게 학교 제도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걸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정보가 들어있는다면 이거 하나만 아젠다로 전문기간 내내 가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고 창출해낸다면 저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교개혁 그 다음에 대학 이야기하지만 학교 제도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그래서 어떤 데서는 뭐 나오지만 5년째 중등학교 나와도 되고 그 다음에 2초중등 합쳐서 하는 것도 나와도 되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학교 제도에 관한 새로운 디자인 필요성 많이 되고 있고 힘이 없어서 못했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걸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사회적 합의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기서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국가교육위원회 이런 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분은 중앙권력의 지원을 받는 또 새로운 행정기구나 이런 게 아니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진안한 과정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두 번째로인데 이걸 이제 이야기하려면 학습자 중심으로 교육 및 교육법지 관련 법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된다는데 학제 바꾸려면 당연히 교육기본법 바꿔야 됩니다 교육법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대학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또 고등학교 교육과 관련해서 다양한 법들이 있고 이게 법을 발의한 곳이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과 복지 관련이지만 다양한 부처에서 있는데 이걸 좀 정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이상하게 된 법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인성교육법 국회의장이 발의해 가지고 그러나 통과될 줄도 몰랐는데 통과돼서 학교 교육과정도 대학의 교육과정도 지금 바꾸고 있는 이거 예를 들면 폐기 폐기하거나 아니면 폐기가 불가능하다면 민주시민 교육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고 학교 폭력에 관한 법이 너무 웃깁니다 학생폭력만 관장하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도교육청에서 학교 인권조례 학교 자치조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는데 이거는 시도를 넘어서서 행정주역을 넘어서서 전국적으로 확산돼 아동청소년인권법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아동청소년인권법 같은 경우 사실은 별도의 법을 만든다기 보다는 교육기본법을 바꾸면 그 안에 기본법의 정신으로서 해야 되고 재정법률은 조정당 가위법률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컨트롤에서 교육법제의 정리 이게 꼭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국가교육과정에서 분권형 교육과정인데 교육과정 문제는 아마 유초정석 선생님들도 많이 이야기하시고 입기 문제와도 많이 이야기하고 특히 이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도 관련 많이 이야기 되었는데요 국가교육과정에서 기본적인 원칙으로는 분권형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교육과정을 최소화하고 대강화하고 그 다음에 이 교육과정을 교육하는 교과서는 저야말로 최소한 기준만 인정하면 등록하면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인정이 되는 이런 교과서 이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주체가 누구야 되느냐 효과가 아니고 교사해야 되고 그 교사도 보장이 아니고 학교 단위의 교사 수준으로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과정 평가 결정 이런 걸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국가교육과정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도미티도 제가 썼습니다만 대입제도의 차격고사와 이런 거라든지 논양성 과정 교사를 만드는 과정 이거하고도 같이 삼각으로 양성 불가능한 불가능한 계속 토론회나 이런 데서 교육과정 이야기 교육기제도 이야기 대학제도 이야기 이렇게 따로따로 이야기해 가지고는 이게 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면 교육부에서 이 문제를 같이 좀 연동시켜서 문의를 해야 됩니다 교육양성제도 이야기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제가 교육양성제도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게 이제 과목대로 국어교사 영어교사 이렇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예를 들면 과학이나 과학이나 이렇게 하나 묻고 언어나 외국은 이렇게 과파 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교사영성 그러면은 뭐지 교대나 사범대도 바뀌어야 되고 같이 바뀌어야 되고 같이 고민되어야 될 문제다 이런 그 다음에 성장과 발달 학습의 권리 보장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교육복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교육비 부담 경감이라든지 당연히 이야기 돼야 되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흔히 이제 정책에서 교육 첫 출발선에서 교육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출발선도 중요하지만 중간중간에 이게 뭐죠 단절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동에 세계적인 이동이 그러니까 교육 단절 시점에서 출발점과 단절 시점에서 교육 격차를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이런 건데 아마 이념적으로 이야기하면 누구에게나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아까 이제 강제적인 교육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저는 조금 입장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어느 시점이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누구에게나 최저 수준의 교육은 권리로서 보장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사실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단위에서는 교육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복지 수준에 특히 근데 이제 이게 지역의 경계를 넘어선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교육권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국적이나 지역이나 상관없이 보장되어도 불구하고 사실 지역 간에 똑같은 복지 복지의 내용 권리의 수준이 다르다고 하는 건 이거는 조금 국가 수준에서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학습 생태계 이야기 했는데 뭐 민주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학생 자치나 학부모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요즘 혁신학교 이야기와 관련해서 전적으로 중요한데 혁신학교에 있는 교사를 갖다가 수업의 전문가 이야기하는데 수업의 전문가로서의 자유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지는 충분히 필요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학교 운영의 주체로서 학교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협치의 대상으로서 교사의 위상을 높이는 수업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업 혁신 수업 혁신 이런 것도 이루어지지만 이게 지역사회의 변화 나아가서 국가 전체의 변화 이런 식으로 나아가려면 교사에게 교사의 위상을 조금 달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한 게 마을교육공동체라든지 마을교육공동체 지역교육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에다가 모든 걸 다 원하거나 이렇게는 좀 불가능하고 그래서 조사의 위상에 관해서 조그만 혁신학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수업 전문가 뿐만 아니라 학교 민주주의의 협치의 대상 구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조사의 역량을 강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 넘어가서 사립학교와 유아교육기관인데 이게 우리나라 경제민주화에서 재벌 문제처럼 학교 문제에 있어서 교육 문제에 있어서 사립대학 사립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유아교육기관 이런 건데 OECD 기준에서 유일하게 역전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대학에서 사립대학의 비중 그 다음에 유아교육에서 유아교육시설 사실 유아교육기관이 자리하는 비중 보통의 경우는 80대 20에 유아교육으로 20대 80 이런 구조인데 이 구조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논의를 하다보면 사립학교의 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그래서 이사회에 부분적으로 참여의 비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사실 저는 이거는 아까 전에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사회적 합의기구 이런 걸 통해서 사립학교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립대학의 비율을 줄이지 않고서는 사립유치원의 비율을 줄이지 않고서는 여기 어떤 형식으로 되든지 구조로 되든지 그지 않고서는 저는 교육문제 풀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제안 중에 가장 긴급하게 해결되는 문제는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 문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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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나 입법부에 맡겨놓으면 재산보호 이런 이야기만 하는데 자유민주주의 사이에서 재산권의 보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공공성 이야기 계속하는데 이게 하나의 사회적 합의로서 강제되지 않는다면 저는 사립학교 문제 이게 문제 되지 않나 그래서 사립학교에서 80%가 넘는 사립대학에서 교육 비리 문제 이 문제 해결되지 않고서는 예를 들면 20세대 아무리 뜯어도 고치고 교육과정 아무리 바뀌어도 애들은 공식적인 교육과정에서는 그런지 몰라도 체험적으로 비리가 어떻게 재생되고 세상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는데 애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희망을 준다 이건 쉬운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그래서 아마 가장 긴급을 요해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사립유치원과 사립대학에 관한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사교육 대기업과 이거는 제가 다룬 이유는 우리 교육계 인력 구성의 다양화 이 부분입니다 교사 중심으로 학교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아까 그래서 학교 민주주의 위에서 협치능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교사 중심의 교육개혁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다양화된 인적 구성 이 부분 문제에 관해서 적절한 역할과 지휘분배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좀 어렵다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시겠지만 교육계의 비정규직 문제가 이렇게 야금야금씩 포션이 넓어져서 굉장히 빨리 성결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교육계 인력 구성의 다양화 이것에 맞게 우선적으로는 교사교육 양성교육 그것도 조금 바꿔야 된다 그래서 자격이나 과목 중심으로 이렇게 무관화되어 있는 것들을 넘어서지 않는 학교 민주주의나 학교 교육기업 어렵다 이런 점 8번은 그냥 넘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거버넌스 그리고 대학 체제 문제 그리고 유초중 교육 문제 이런 것을 다뤘는데요 이번에는 교육 현장에서의 생각한 노동 문제를 또 다루지 않으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윤승강 한국교정교육위원장 네 요즘 정치교체 정권교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희들은 체제를 교체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체제 중에서도 교육체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활동들에 같이 하고 있고 그 체제 개편의 방향은 무엇인가 사람을 위한 체제로 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만연해 있는 교육 노동 문제의 핵심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그 공적인 영역으로 간주하기보다 이윤 추구의 도구 기업 경영 방식으로 운영되는 그런 하나의 사적 소유물 형태로 보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공공성은 약화되고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교원과 비교원 간의 격차 이런 부분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그 안에서 민주가 퇴보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그 현장에서 보고 배우고 자란 학생들이 어떻게 사회로 나갔을 때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고 차별하지 말라고 착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유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소십만 명의 비정규직들을 보면서 자라는 학생들이 어떻게 인권 감수성이나 노동 감수성을 외면화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에서부터 바로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가겠습니다 생각이 들어서 교육 주제인데 교육 노동 파트를 따로 만들어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 파트가 들어간 것이고요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쪽 아픔 현황에서 동그라미 1번이 그를 대표해 준다고 봅니다 경향신문에서 작년에 노동절 때 의식조사를 했는데 초등학생들 노동은 부정적인 것이다라고 63%가 답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묻습니다 나중에 뭐가 되고 싶냐 노동자는 되고 싶지 않다 대부분이 노동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만 시간이 넘는 교육시간 중에 노동 관련된 데가 배치된 시간은 5시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데서 교육 노동 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체제를 좀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부분에 실태하고 쭉 나와있는 것을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쪽에 그래도 이미지가 하나 있어서 교육공무직본부에서 만들어 놓은 그림입니다 97쪽에 이거는 초중등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데요 교육활동에 종사하는 교원 이때 교원은 전임교원 또는 정교사를 의미합니다 법적인 교원이고 그 다음에 교원 외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교원의 역할은 하지만 법적으로 비전임 교원으로 간주되어 있는 사람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학 시간 강사를 비롯해서 다 여기 포함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행정 및 교육 지원에서 공무원하고 직원들이 있는데 왼 아래쪽에 일을 하지만 비정규 직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초중등학교에 있는 학교 비정규직으로 불리죠 규모가 위에 나와 있지만 한 40만명 가까이 되고요 실제 인원을 찾아보면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초중등학교에 있는 교사 교사에서 몇십만명 되죠 교사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학교 비정규직 기간지교사도 포함시켜놨으니까 이렇게 합치면 아마 공무원까지 다 합치면 7, 80만명 정도가 있을 거고 노동자가 학교 안에 정규직 비정규직 반반 정도 보고 대학으로 가게 되면 정규교수가 한 8만명 조금 넘고요 지강강사를 비롯한 비전임 교원이 10만명이 좀 넘습니다 조금 더 많습니다 숫자로 보면 거기에다가 직원들 중에서도 대학교에 비정규 교직원도 있고 그렇게 해도 간주 안되는 용역으로 들어온 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서울대만 해도 천 명이 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숫자에 잘 안 잡히거든요 이런 분들을 포함하면 적어도 그 교육 현장에 있는 노동자의 수는 120만명은 넘는다 그중에 비정규직은 6, 70만명 정도를 헤아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거의 없고 크게 보면 총액인금비제로 묶어서 내부에서 서로 싸우도록 만드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아래쪽을 조금 맞게 해주려고 하면 위쪽에서 반발하는 일을 내가 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면 내한테 들어올 보너스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 사실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지적인 사례가 작년 11일에 있었던 교육공무직법을 둘러싼 논쟁이었죠 격렬한 논쟁이 있었죠 2012년도에 만들어진 법이었는데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올렸는데 학교 현장에서 교사 공무원 그 외 다른 직원들에 의해서 이유는 다양합니다 격렬하게 반대가 들어와서 결국은 유은혜 의원이 법안을 처리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5년 동안 준비해왔던 비중균 노동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는 상황이고 새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그 현실 앞에서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그 구조 서로 제로성 게임을 하도록 만드는 구조를 깨지 않으면 교육노동문제의 해법은 제대로 만들어지기 힘들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97쪽부터 103쪽까지 나와있는 것은 각 부문별 그리고 종류별 실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굳이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학교 비중균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고용 불안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직원에 비해서 평균 3배 정도 임금을 적게 받고 있습니다 대학에 있는 교직원 중에서 시간 강사는 평균 4배 이상 적게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간이라든지 다른 의사결정권이 다 빠진 얘기입니다 임금만 가지고 얘기하는 수준이고 극단적인 고용 불안을 겪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형식상 가장 극단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은 건설 노동자 하고 시간 강사를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극단적인 상황이 있다라는 얘기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해서 자꾸 사람들이 자살을 하니까 시간 강사들이 자살하면 다른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살하는 것은 별로 보도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는데 그래도 기사는 좀 내줘요 그러다가 잠시 들끓다가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이 10년째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무슨 대안이라고 내놓은게 더 차별하는 법을 만들어 놔서 지금 교육부가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들은 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하고요 대안에 있어서 104쪽 학교 비중기직 교직원 노동문제는 교육공무직법이 핵심입니다 이거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준비가 되어낸 부분이라서 사업비가 아니라 지금 대충 사업비로 배치가 되거든요 사람이 일을 한 일을 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를 사업비로 이렇게 주는 발당자체가 잘못된 거죠 인건비로 해서 해결을 하고 허봉제 적용하라는게 핵심입니다 교육공무직법은 하나의 직군을 만들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허봉제 적용하고 사업비가 아니라 인건비로 달라 그런데 이게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단 교육재정이 확충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 총액인건비제도가 폐지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내부에서 갈등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고 하나 더 붙이면 정원도 필요한만큼 확장이 되어야겠죠 교사 많이 뽑지도 않고 필요한 직원도 제대로 공무원도 배치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일을 해결하겠다고 하면 당사자들은 반대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업무가 늘어난다 보니까 그 문제가 있고요 그렇게 대안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 그다음에 시간강사 등 비정규 교수 문제는 현재 최정되어 있지만 헌정사상 유리 없이 세 번이나 법의 시행이 유예가 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황당하죠 국회입법조사처가 작년에 작년에 바로 위청에서 반성하는 토론회를 따로 가졌는데 잘못 만든 법이고 자기들이 용기 있게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한다라고 참여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잘못 만든 법인데 그 법이 여전히 폐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전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는 순간 지금 더 나쁘게 만든 법은 지금 안중에도 없습니다 일단 그거는 당연히 통과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기존에 있는 법이 시행되는 순간 비정규 교수 절반 정도는 대량 해고되고 대학원생들은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잠시 스펙이 필요해서 들어오는 사람 말고 공부해서 어부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죠 왜냐하면 10년 공부해가지고 평생 한 연봉 1500만원 정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6개월에 한 번씩 해고될 그런 처지는 누가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학문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된다 대학이 파괴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은 정부가 아까 계속 언급됐던 고등교육 재정 효부검법을 만들어서 그 안에 인건비가 포함될 수 있거든요 비정규 교수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고 사립대 같은 경우는 매칭건들에서 돈을 좀 내야겠죠 그렇게 해서 생활이 가능한 수준 그리고 조금 더 고용이 안정되는 제도인 연구강의교수제도로 모든 20가지가 넘는 대학사회 비정규 교수제도가 20가지가 넘습니다 이걸 다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일정한 지원을 하는 시스템 그 방법 말고는 없다 라고 지금까지 강조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내면 절대 통과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싸우게 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교원의 노동 3권 문제가 있는데요 교사 교수들 지금 참 힘들죠 요즘처럼 선생님이 이렇게 힘든 지금인지 몰랐다면서 명태도 많이 하시는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분들이 자신들의 노동조건 즉 학교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려고 하면 노동조합이 당연히 합법화 되어야 됩니다 OECD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 권한 차이가 좀 있겠지만 교사노조 합법화 안 된 데가 없고 그리고 교사노조도 당연히 다 권리가 보장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돼서 있는 합법노조도 법의 노조로 만드는 이 현실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제가 언급을 많이 못했지만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또한 더해서 정치기본권 그 노동기본권만이 아니라 정치기본권도 같이 보장이 되어야 조금 더 교육현장 교육노동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실제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같이 연대해가지고 바꾸지 않으면 사실상 독립적으로 해가 힘드니까요 같이 열심히 힘을 모아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 네 분의 발제를 들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이쪽 순서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의 김재환 토론 해 주십시오 7분 정도 네 저는 교육치배구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맡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제해 주신 김정은 교수님께서 워낙 많은 연구가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또 발제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문을 제기할 방은 별로 없고요 조금 이제 교육치배구조를 공공성으로 이제 그 패러다임을 전향적으로 이제 바꾸기 위한 대안들로써 나타나는 것들 그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어떤 기재들로써 이제 선도적인 법률들을 어떻게 이제 개정하고 재정할 것이냐 그런 문제들이 그런 문제들이 좀 더 대안적으로 이제 진급한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고등교육은 다들 지적하다시피 공공성이 아주 거의 이제 폐기되는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거기에는 시장 시장성을 강화하는 교육시장의 으로 고등교육을 전부 다 이제 내모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중에 이제 우리는 고등교육 구조가 결국은 그거 담당하고 있는 것이 거의 80%에 육박하는 사립대학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그에 반해서 이제 나머지를 국공립대학이 고등교육을 지탱을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현재 이제 정부의 정책은 결국은 재정 지원을 대폭적으로 감소하면서 그에 대해서 이제 대학들을 전부 다 내부적으로 학과 즉 이 뭐 학과를 통폐합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고등교육의 대학 대학이라고 하는 이 사회를 전부 다 기업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기업화의 목표는 이윤을 창출하는 즉 극대화가 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결국은 인풋은 적게 하고 최소화하고 아웃풋을 최대화하는 그런데 그렇게 아웃풋이 최대화 된 것들에 대한 이윤들은 전부 고스란히 교육에 다시 재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쪽으로 전부 이익이 흘러나가 버리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대안으로서 국립 얘기했던 공영영사립형 대학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중간적인 단계로 본다면 점차적으로 국립대학이라고 하는 현재 거의 그래도 그나마 18-20%를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좀 그나마 희미하게나마 지탱을 해주고 있는 국립대학을 점진적으로 좀 더 늘려가는 그래서 국립대학법을 제정해서 국립대학을 점차적으로 사립대학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비율을 점차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대안이 아닌가 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전히 이제 대학 자취를 강화하는 방향 적거 고등교육법 내용에 들어가야 할 것들은 대학 자취를 강화하고 그리고 재정지원을 반드시 확보시키는 총액의 개념이 아니라 각 대학별이 필요한 예산을 항목별로 이렇게 짤 수 있는 어떤 지금 현재의 어떤 정부 예산 편성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그런 총액 지원이나 또는 사업비 이런 것들을 받아내는 구조가 아니라 정말 대학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예산에 대한 편성권 심의 의결권 이런 것까지도 대학이 자치적으로 강화해서 가질 수 있는 권리들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대학자치결정구조권을 아주 강하게 많이 가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는 내용을 담지하고 있는 그런 법률안들을 만들어내야만 결국은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치 대학을 결국은 대학에도 결국은 대학이 자치적으로 어떤 입법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입법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정부기관의 구성 역할을 대학 자치 그대로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총장 선출 문제도 다시 선출제를 원칙으로 하는 이런 쪽으로 바꿔야 될 것이고 그러나 그 총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막강한 집중되어 있는 어떤 권리들은 군안들 군안들은 조금 더 분산시켜서 견제 균형 할 수 있는 의회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학 교수 평위원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견제할 수 있는 장치 입법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암시 견제할 수 있는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강화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부에서도 대학 자치를 강화하면서 이제 그러한 의사결정 구조가 민주적으로 상호 균형과 견제 시스템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들을 또 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고등교육의 이런 공공성을 앞으로 이제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문제는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인 경제 구조 와도 또 직결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가장 구조개혁이라고 대학 구조개혁이라고 하는 정책을 내세울 때 지금 현재 일반 국민들이나 국립대학도 마찬가지고 전부다 모든 대학들에 지금 광풍적으로 불고 있는 어떤 인식이 뭐냐 하면 학력 인구 감소 따라서 학생 수가 감소하니까 구조적은 필요하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통폐학시키는 이제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 일반인들에게도 국민들에게도 상당히 그것이 저변적으로 많이 확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현재 고등교육을 시장화해서 공공화하고 다시 변환시키는 가장 큰 걸림돌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력 인구의 감소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너무나 고등교육에 진입하는 대학 서열 체제에 있어서는 많은 비용을 사적인 교육비용을 많이 들여서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좋은 대학들에 이제 가려고 하는 한정된 그 부분에 매몰되어 있는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날 이런 대학 서열 체계에 있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학력 인구의 감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경쟁적으로 시장경쟁에서 경쟁적으로 우위에 적응하고 있는 대학들만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생산 재생산되는 그런 구조로 남을 것이고 그 중간이나 이제 지방 이런 쪽에 어떤 대학들 이런 대학들이 거의 전진적으로 일상 어떻게 보면 교육기능을 제대로 된 대학의 공공성을 대학의 그런 본질적인 학문이라든가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완전히 말살되는 전문 기업적이고 전문적인 기술 학교 이런 것을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정부의 정책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앞으로 학력 인구의 감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고등교육의 현지역의 패러다임을 공공성으로 바꾼으로써 양질의 학력 인구가 더 확대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인식시켜주는 작업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좋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배 구조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7분으로 또 제안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유초등 교육개혁과 교육복지 쪽인데요. 배희철 홍천 남산초등학교 선생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계받은 홍천 남산초등학교 교사 배희철입니다. 107쪽부터 109쪽까지 토론 문이 있습니다. 교육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을 찾는 실현과 관련된 그러한 논의 자리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107쪽에 밑줄 두 군데 구웠고요. 109쪽에 밑줄 하나 구워가지고 좀 도움이 될까 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구웠던 건 107쪽 밑에 있는 건 8가지 제안하셨던 대안으로 제안하셨던 것들 속에서 제가 찾을 수 있었던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러한 어디여서 어디로 가자 이러한 것과 관련된 방향 전환과 관련된 부분들 밑줄을 걷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전체를 묶을 수 있는 것으로는 우리나라 유초중등 교육의 어떤 그러한 답롬에서 18세기적인 칸트적인 그러한 얘기나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서 한다는 대원칙 그러한 것으로 가는 것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밑줄 두 번째 걸 걷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밑줄은 혹시 시간이 나오면 지금 얘기하려고 권했습니다. 이 자리가 국회고 또 2017년 새 민주공화국이 만들어졌을 때를 대비한 유초중등과 관련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라면 좀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일단 법과 관련돼가지고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겠습니다. 대안에서 얘기했는데 학습자 중심으로 입법체계를 법제체계를 바꾸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국가의 의무 중심으로 법 문항들 법의 내용들을 좀 진술하자 즉 우리나라 초중등 유초중등 법들을 보면은 전부 다 아래 것들 이렇게 해라 라는 식이지 외국처럼 제가 몇몇 나라들 공부했는데 거기서는 국가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원칙 하에 법 조항들의 내용들이 구성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민주공화국이라면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도 바로 자신들은 국가를 대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국민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식으로 법들을 진술하는 그러한 원칙을 정립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도입된 지난 20여 년 동안 입법체계가 1997년에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으로 있었던 상당히 중요한 확고하게 지켜져야 될 많은 것들이 시행령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올리지 않고 안정적인 교육체계 교육운영 이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신자유주를 넘어서 진정한 교육안정을 위한다면 시행령으로 내려가 있는 행정부가 매년 제 멋대로 집행방식을 바꾸는 이러한 것들을 다시 과거처럼 입법으로 올리는 작업들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나마 현재의 입법 내용만으로도 잘 지켰으면 좋겠다. 진단 정부들 현 정부들 특히나 더욱더 그렇습니다. 법에서는 A라는 것을 해야만 한다. 법을 만들어놨는데 국회에서 대통령령으로 뭐뭐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뒤집어 놓는 아주 역설 너무 터무니없는 이인 것 같지만 많은 것들이 유초중등교육과 관련된 많은 것들이 그런 식으로 시행령으로 모법을 뒤집었습니다. 국회를 흔히 말하는 저희들이 어떤 토론회에서 얘기할 때 국회를 능멸하는 식으로 시행령들을 뒤집어 놨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참 한심합니다. 다음 대통령은 알아서 그런 일을 반성하고 그런 것들을 다 바꿨으면 좋겠고 국회도 능동적으로 모법에서 지시한 사항들이 정반대로 대통령령에서 관찰되고 있는 이러한 행정에 대해서 지금처럼 계속 내버려 둬야 될 것인가 심각하게 반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행동구성주의에서 문화의학사적 이론으로 방향전환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언급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앞에 부분들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은 인간을 이렇게 보는 것에서 이렇게 보는 것으로 바꾸자 라는 정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은 본질적으로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인간됨에 대한 인간이 변화하는 과정에 대한 것들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특히 유초중등 교육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발전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바로 20세까지 중학교 대학교 가기 전까지 굉장히 중요한 시간동안에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인간 뎀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이 없다면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학교 내에서 교실에서 아이들은 지금 대학에 있는 아이들이 무능력한 것처럼 계속 무능력한 전반적으로 무능력한 아이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20세기에 인간됨에 대한 즉 교육 운영 방식으로써 작동했던 것들을 크게 보면 이 지구상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행동주의 구성주의 그 다음에 사회주의권을 중심으로 했던 문화 역사적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구직해 한국도 학술적으로 벌써 30년 전에 정리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국에 도입하면서 올바른 과학적이라고 말하는 인간됨에 대한 체계를 가지고 교육 내적인 작동 방식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겉만 바꾸는 것이지 교육개혁에 있어서 실제 소프트웨어는 과거의 나쁜 것 그 방식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개혁을 얘기할 때 특히 유초중등 교육개혁을 얘기할 때는 이제 그 안에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가 우리나라 외국의 학자들에게서는 이미 30년 전에 폐기된 심지어 외국의 대학 유학갔던 북유럽 쪽으로 유학간 학생들은 이렇게 행동주의나 구성주의처럼 아이들을 가르치던 20세기 초 중반에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1차시, 2차시에 가르치고 30세, 40세 시간부터는 다른 걸 배운다는 겁니다. 우리 교육은 외국에서 북유럽이라든지 이런 교육선진국에서는 과거의 것으로 이 소프트웨어가 과거의 것이라고 낙인을 짓고 공공연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포장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유초중에서의 교육개혁은 인간됨에 대한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점으로 시선을 모으고 대학에서도 특히 교육과 관련되신 연구하시는 분들은 진지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토론자이신데요.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혁요구라는 제목으로 박민정 김검다리 교육선진국 상임위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현장 현직 교사입니다. 오늘 발표가 네 분 중에 두 분이 교수연구자 시국회의라 그런지 대학교육 문제에 좀 비중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앞으로 이게 정리돼 나갈 때 유초중고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을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실은 이 발제문을 쓸 때는 아 토론문을 쓸 때는 발제문을 받지 못했고 오늘 굉장히 많은 그 분들이 다양한 토론 의제들을 내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만 여기 민주시민 교육과 관련해서 사실 토론문을 작성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렇게 유초중고에서 토론자로 베이채 선생님과 제가 나왔는데 베이채 선생님은 주로 교육정책이나 교육법의 철학과 방향에 대해서 주로 많이 얘기를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냥 간도직입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개혁 어떤 개혁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아주 날것으로 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래 토론문에 있는 민주시민 교육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개혁이 필요하지만 이 자리에서 제한된 시간에 꼭 하고 싶은 개혁안 개혁 내용을 다섯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자치의 실질화를 확실하게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보교육감 2개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교육정책이나 뭐 유초중고에 관해서 특히 그런데요. 이런 걸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 소송 그 다음 재정 그래서 각 지역의 그 진보교육감들이 13분이나 계신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지금 교육 혁신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좀 교육자치가 실질화될 수 있도록 보장을 하는 게 필요하다. 아까 베이츠 선생님은 다른 차원에서 수행령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거꾸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면 시행령공화원국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시행령도 난발되면서 진보교육감들의 그 교육자치에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게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행령 난발 사태를 좀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방교육 재정 교보금 이거 확대해야 되고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특교 예산 이거 폐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자치 실질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학교 현장에 있으면 바깥에서 보실 때 왜 학교가 교사들이 저렇게 월급 많이 받고 방학까지 있으면서 저 모양으로 기껏 이렇게 교육을 이렇게 망쳐놨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물론 우리 교사들 당사자들 책임도 있긴 하지만 제도적인 문제 중에서 아주 아주 근본적으로 이 교사들의 어떤 교육 전문가성 이랄까요. 전문성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제도가 교원 승진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지금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제왕적 교장에 의해서 우리나라 전체 11,000여 개 학교가 다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현재 이 교장 승진 제도는 교육을 잘하는 사람이 교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가산점 관리 잘하고 행정 잘하는 사람이 교장이 돼요. 이런 사람에게 엄청난 권한이 있어서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고 따라서 학교는 교육이 잘 되는 그런 교육 기관이 되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서 교사들이 자발성을 가지고 뭔가 의욕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요지들이 봉쇄되어 있죠. 그래서 학교 안에서 바깥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교원 승진제도 개선 반드시 해야 되고 적어도 교장 선출 보직제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 공모교장제가 사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이거를 일몰제였는데 이거 끝나고 나서 시행령으로 똑같이 막아놨어요. 그래서 일반 가산점 관리 안하고 자격증 없는 교장 평교사 출신 교장은 교장이 될 수 없는 낙타 바늘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그런 식의 구조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교원 승진제도에서 최소한 평교사 출신 자격증 없는 평교사 출신 교장 승진이 보장될 수 있는 교육법을 그대로 100% 실행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학교가 관료주의의 병폐에 찌들어가는 되게 중요한 원인 중에 또 하나가 됩니다. 세 번째는 법정 수업일수 이거 줄여야 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 학생노동이 거의 살인적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학교 끝나고 나서 사교육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 5일지가 실시된 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수업 시수는 똑같아요. 주 6일째가 있을 때와 똑같은 수업일수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일에 하던 거 5일로 구겨넣는 거죠. 아이들이 막 7교시 8교시를 할 수밖에 없고 초등학생 아이들도 6교시를 하는 날이 굉장히 많아지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수업일수 조정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조정해야 된다고 주 5일째에 맞게 그 다음 교육적 필요에 맞게 법정 수업일수를 감축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지금 우리나라 교육법 2조에 보면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이 민주시민 교육 민주시민 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교육 현장에 있지만 지금 우리 학교가 민주시민 교육 양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참 저 스스로도 그렇고 굉장히 배송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진보 교육감들이 나서면서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긴 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수준이 뭐냐면 학생 자치 활동 정도를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학생 자치 활동은 민주시민 교육의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활동이 다 민주시민 교육이어야 되고 특히 수업이 가장 많은 시간이 이루어진 수업 안에서 민주시민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제가 이제 이 토론문에서 다루고 있는 한국형 민주시민 교육의 원칙 같은 게 만들어져야 된다. 이거를 법으로 만들든지 여기서 제가 사례로 들은 독일의 보이테스바와 합의 같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든지 해서 반드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포함한 모든 교육과정 활동이 민주시민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 사실은 제가 교사지만 지금 민주시민 교육을 하는 주체는 사실은 아까 교육의 패러다임 바뀐다. 이런 얘기하지만 아무래도 직접 당사자는 교사인데요. 저는 제가 어떤 당에 후원금을 한 달에 만원씩 낸 것 때문에 재판받고 또 벌금형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세 차례에 걸친 교육감 선거가 있었는데 저는 교육 제가 교직에 몇 십 년 있었던 그래도 교사인데 교육감 선거에 단 한 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뭐 때문이냐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이라고 하는 거를 상당히 확대 해석하고 정권 유지 차원에서 이거를 지금 시민 시민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한 불구가 교사예요. 이 불구인 교사가 어떻게 민주시민 교육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거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법이 이 교육의 목적이 정말 민주시민 교육 양성이라고 한다면 교사를 최소한의 정치 기본권을 회복시켜 줘야 된다. 교사 자신을 민주시민으로 만들어주지 않고 민주시민 교육 하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교육의 민주시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교사와 국무원 포함하면 백만 명이 넘습니다. 이 백만 명이 넘는 불구가 된 시민들을 민주시민으로 만드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확장과 발전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개혁 안에 반드시 교원의 정치적 자유 기본권 시민적 기본권 회복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제가 토론하는 내용인데요. 115페이지에 대학 정상화 구조개혁과 체제 개편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기존의 정부에서도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할 거 없이 전부 구조개혁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저는 그런 구조개혁은 비정상적이었다 이렇게 보고 앞에다 정상화라는 말을 붙여봤습니다. 115페이지에서부터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서로 섞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구조개혁과 체제 개편의 근본적인 의미는 비정상 구조를 정성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고등교육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가 대학 서열 구조를 타파하는 것인데 대학 서열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비정상적인 대학 서열이었다. 우리나라 서열은 이렇게 말을 붙여야지만 대학 서열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인정할 것 같습니다. 대학 서열로 인해서 두 번째 정체성이 혼돈되고요. 앞에서도 토론해 주셨던 분 중에서 나왔는데 대학이 직업 전문화 되어버렸는데 대학을 나누다 보면 일반 대학과 전문대학으로 보통 직업 대학으로 나눌 수 있는데 118페이지 119페이지 그리고 120페이지 121페이지까지 를 보면 그동안 우리나라 대학이 구조조정 되면서 전문대학이나 산업대학이 일반 대학으로 대폭 편입이 되면서 일반 대학은 늘어나고 전문대학이나 산업대학은 대폭 줄어듭니다. 산업대학은 지금 현재 2개교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전문대는 137개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국립대학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국립이 한 7개 정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국공립을 늘려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립대학 사립전문대학이 대폭 늘어나고 또 일반 대학을 늘리면서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을 대폭 줄이면서 오히려 일반 대학을 산업교육을 시키라고 하는 이런 모순을 보여왔던 것이죠. 그리고 학과도 상당 부분 일반 대학에서는 만들어서는 안 되는 학과들을 대폭 만들었고요. 특히나 전문대학에서도 만들면 안 되는 학과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뷰티 디자인과라든지 마사지 무슨 디자인과 이런 것들이 일반 대학에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요. 다만 이런 정체성은 사라지면서 대학 서열화만 강조되버리는 이런 비정상적인 서열화 그리고 사립대학이 오히려 더 늘어나버리는 사립대학을 축소시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학대가 늘어나는 그런 구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대학 구조 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많은 분들은 우리나라 부실대학에 왜 이렇게 재정지원을 해주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 모든 대학이 부실대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좋은 대학은 없다. 116페이지에 제가 분류하는 방식대로 하면 우리나라는 덜 부실대학 부실대학 더부실대학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나누고요. 교육여건부실대학이 있고 교육과정부실대학이 있고 교육목적 부실대학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대학이 전문대학처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다 교육목적 부실대학입니다. 그리고 서울대학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국의 TH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대학이 78일을 차지한 이유도 산학협력을 잘해서였지 연구실적이라든지 연구영향력에서는 굉장히 처집니다. 40 몇 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대학이 부실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고 여건에 따라서는 영역별로 부실 정도가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서열을 매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을 좀 더 훌륭한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영역별로 부실한 측면을 바로 잡아가는 것이 모든 대학을 좋은 대학으로 만드는 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현재 서열은 모든 영역을 점수화시켜가지고 서열을 매기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부실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부실 대학을 내실대학으로 만드는 것이 정상화 구조개혁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미래대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학습교육에서 창의능력개발교육으로 전환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안 적었지만 앞에서 얘기한 대학연합체제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기존에도 대학을 통합한다든지 하는 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주대학을 예산농전하고 통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통합은 잘못된 통합이라고 보고요. 또 한국교통대학 같은 경우도 홍주대학하고 홍주반호대학하고 합쳤다가 다시 철도대학하고 합쳐가지고 한국교통대학을 만들고 이런 식의 통합은 잘못된 통합이다. 각자의 특성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네트워크식으로 연합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앞에서 제시한 대학연합체제를 다른 분들도 또 이런 용어를 빌려가지고 비정상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대학연합체제 앞에다가 공공적 대학연합체제라고 해서 차별적인 용어를 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해 봅니다. 네. 네. 지금 116페이지 쪽에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부실대학을 양산해왔는가 보면 대학평가사업이 부실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저는 그것을 대학평가사업 만능주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16페이지 하단부터 116페이지 상단까지 여러 언론에 나온 데이터들을 보면 재정지원 사업이 결코 대학을 질적으로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교수들을 영혼없이 만들고 질을 떨어뜨리고 이번에 정유라 사건처럼 프라임대학에서 나타났듯이 정유라 사건처럼 오히려 정경유착이 있듯이 교육부와 대학 간의 유착을 유발시키는 것들이었다. 그래서 교육부도 지탄받아야 되고 대학도 영혼없이 하청업자로 전락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17쪽에 제가 7가지를 나열했는데요. 이것은 앞에서 제시했던 내용 다른 분들이 제시했던 것을 보완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동안 고비용 저효율 대학 구조를 효율적인 효과적인 비용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구조로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GDP 대비 1.1%의 재정을 확보하면서 그 재정을 가지고 그동안 했었던 재정지원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바꿔버리면 얼마든지 대학의 질은 좋아지고 교육은 높아지고 등록금은 낮출 수 있다. 전문대학을 무상화할 수 있고 국립대학까지도 무상화할 수 있고 사립대학은 반값 등록금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문대학을 무상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전문대학은 137개인데요. 지금 제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이 연 2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200억짜리 대학이 100개면 2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37개면 2조 5천억이면 충분하다. 지금 현재 있는 재정지원 방식으로 돈을 쓰지 말고 그것을 무상화 추진하면서 경비지원식으로 하고 사학비리를 없애고 하는 쪽으로 돈을 쓰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대표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토론 시간에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과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4분의 발제자 그리고 4분의 토론자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교육노동문제협법 마지막으로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재감이 없어 죄송합니다. 저는 발제문, 토론 문은 없습니다. 없고 간단히 생각나는 대로 간단하게만 몇 가지 드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강남은 교수님께서도 대학의 현안과 문제라고 해서 16가지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대학이 이러한가, 이런 곳에서 나는 뭘 했나, 이런 자괴감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론을 해주신 홍성아 교수님께서도 비정상적인 대학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정말 특히 그 북한, 영혼이 없는 대학 또는 지식인이라는 말씀 또 해주셨습니다. 저도 최근 TV를 보면서 유아예대, 총장, 처장, 학장까지 나와서 거짓말, 모르세로 읽으라는 것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 지식인들 또는 대학은 비정상적인 또는 영혼이 없다는 얘기를 들어도 아무 말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도 대학에서 20년간, 원래가 20년째네요. 시간 강의를 하고 있고 몇 년 전부터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한국비정기교수 노동조합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대학, 영혼 없는 대학, 문제점 투성의 대학들 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내공이 아까 가신 위원장님께서 조목조목 말씀을 다 해주셨고요. 저는 현장에서 약간 느끼는 부분들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대학에 교육이 없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인간이 없습니다. 따뜻한 사람이, 배려하는 사람도 없고요. 오직 경쟁과 자본의 논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얘기해왔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학생들하고의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식사 같이 하러 가는 선생님들조차도 없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취직하려고 학점 딸려고 노력하는 학생들 뿐이고요. 자기 밥걸음만 챙기려고 하는 선생님밖에 없는 듯 합니다. 좀 서로 서로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는 초, 중, 등 학교에서 정말 제대로 배우고 온 학생들이 대학에 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지역에서 전교적 선생님들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발 좋은 학생 좀 보내주십시오라는 염원에서요. 대학에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죠. 대학교육의 반은 시간 강사가 한다고 했는데 지금 많이 될까요?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시간 강사는 27%입니다. 그리고 대학 내에 시간 강사 이외에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겸임 교수라든지 초빙 교수라든지 연구 교수, 기타 자식, 비정규직 교원들이 다 포함해서 37%입니다. 그렇다면 옛날에 저희들이 얘기했던 반, 대학교육의 반을 담당했던 이분들 나머지 25%는 다 어디 가셨을까요? 그 중에 한두 분들은 자살을 따고 했겠습니다만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정말 슬퍼집니다. 마무리를 몇 가지 드리자면 아까 전교조 선생님들의 합법화 문제 물론 교수노조의 합법화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동기분들이 보장되는 이러한 합법화가 반드시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대학 내에 보면 간접고용 노동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청소하시는 분들 또는 화단이라든지 미화 담당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다 간접고용 노동자인데 직접고용으로 파쿠차를 하고 총장을 쫓아가서 얘기하고 사무처장하고 얘기를 해도 이게 문제가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대학 내에 노동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몇 가지 얘기를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대학 구성원들에 대한 노동교육 또는 인권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속해 있는 대구대학도 나름 민주적인 대학이다라고 하지만 그 많은 교양고과목 중에서 노동인권교육과 관련되는 과목이 한 과목도 없습니다. 그리고 차별을 하고 또는 차별을 받고 있으면서도 재의식이라든지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 교수님들의 어떤 성자독식 특히 총장선출권 아까도 말씀에 있었습니다만 총장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또 학교의 일정 부분 참전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득은 엄청난 벽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비롯해서 대학 내에 또는 대학이 아니더라도 학교라고 하는 공간 내에 비중교적이 사라지는 이러한 정말 진정한 민주적인 이러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고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금 한 4시 조금 늦는데요. 그래도 플로어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시면 저쪽 마이크를 본인 소개 좀 해주시고요. 미리 신청한 토론자인데요. 아 그러시구나. 친환경 무상급식 풀풀이 국민연대 상임 대표 박인숙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제안 중에 평등, 공공성 이 부분이 있으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책이 친환경 무상급식이 그러한 사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제를 어디 가서 또 더 확장해서 얘기할까 해서 교육이라고 오늘 섹션에 토론자로 신청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 홍준표 도지사도 급식은 교육이 아니라 그냥 먹는 거다. 이런 게 논점이 있어서 사실 저희는 급식은 교육이다 하는 이런 담론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토론회에서도 이 급식은 우리가 큰 공화국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크게 이제 언급되지 않는 그 점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좀 됐고요.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대학 내 여러 가지 고등교육의 변화 이거에 대해 정보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아까 강민정 선생님이 지적하신 대로 초중교육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촛불에서 3, 40대의 민심을 잡는 것이 저는 공화국 구상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의제의 그 부분이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급식운동 진영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거의 95%, 85% 무상급식이 됐습니다. 영남권 새누리당이 집권하는 데만 지금 되고 있지 않고 고등학교는 대략 14%에서 16% 진전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랬을 때 3, 40대의 그런 유권자들이 바라는 다음 기대는 그럼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언제 해결하느냐 그 다음에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은 고등학교의 의무교육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후에 여러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인 부분에 고등학교의 의무교육과 의무교육기관의 완전한 무상교육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학교급식은 중요하게 공공적인 조달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패러다임 전환에서 이게 하나의 예가 우리 교육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학교장이 책임지는 그 교육이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학교장의 개별적인 책임이 아니라 함께 책임지는 교육이라는 저는 그런 패러다임과 담론이 됐을 때 아까 여기 토론자분도 지적을 하셨잖아요. 학교 내에 공하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그 부분이 돼야지 공공성과 함께 평등한 교육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풀뿌리 국민연대에서 회의할 때 이번 대선 때 우리는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을 좀 의지해야 한다. 그리고 지혜모 없는 안정급식. 그래서 이런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내자 했는데 약간 오늘은 거대한 담론이 있어서 제가 어떻게 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러한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의지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세균 선생님. 아이고 이거 손을 많이 드시네요. 뭐 밥값 한다고요. 제가 강남 선생님에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국국립대 통합대표에 오는 학생은 4분 1, 현재보다도 그리고 사립대, 공공형 사립대교 2분 1로 줄이자. 그럼 지금 현재 주장하는 반값 등록제 하자는 이야기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국립대 등록금과 사립대 등록금이 학생들 부담이 한 배가 되는데 배가 되죠. 배가 되는데 반값 줄이도 내놔서 차별이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왜 사립대 학생들한테는 등록금을 자꾸 받게, 국립대학보다 더 받게 하려는가. 국가가 고등교육도 국가의 기본 책임인데 학생들이 국립대 못 들어가고 사립대 들어간 것만 해도 억울한데 그렇다고 또 사립대가 아주 질 좋은 교육을 시키는 건 아닌데 왜 만든 체제를 유지시키냐.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반값 등록제보다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국고보조를 통해서 사립대 학생, 전국의 학생들 80%에 따른 학생들에 대한 사립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국립대와 똑같이 해주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은요. 그 기초에 의해서 반값으로 가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자꾸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운영하려 하니까 사립대보다 더 좋은 혜택을 주의한다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차별을 두는데 만일 학생 등록금에 대한 사립대에 대한 학생 등록금 보조를 해주고 또 아까 시간 강사 문제도 이야기했죠. 비정규직 문제도 있죠. 다 국고보조가 들어가야 되는데 국고보조가 많이 들어갈수록 그걸 받는 대학은 전부 다 공공형 사립대로 전환시키면은 예를 들어서 독일 같으면 공공임대주택이 있고 민간주택이 있지만 민간주택에 들어가는 사람 외에도 국고보조가 있기 때문에 별 차별 없이 공적통제를 받죠. 없이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면 국립대 공공형 사립대는 뭘 그렇게 차별을 자꾸 둘러둘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들 필요가 없다. 얼마든지 국립대 사립대도 협력할 수 있다. 오히려 협력구조가 근역별로 있는 가까운 대학에 있는 길이 협력하기 쉽지 전국인 국립대를 다 뭉쳐가지고 어떻게 통합력대로 해가지고 학생들과 교수들을 뺑뺑이 돌려줄 것도 아니고 말이죠. 좀 안정적으로 어떤 근역별로 서로 왔다는데 통합도 그런 게 옳지 않겠느냐. 따라서 그 문제는 서울대 문제 때문에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서울대가 없어져야 된다. 서울대를 어떻게 해뿌려야 된다는 대중적 거기에 대한 퍼플리즘적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은. 오히려 근역별 국사립대 통합대학으로 들어 만들고 그 국립대를 기초학문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다 집중적인 투자를 해주면서 발전시키면 되는 거죠. 되고 아까 포스트커도 이야기했고 카스트도 이야기했죠. 그게 국립대 통합대학도 워크에 들어와서 좋은 대학 됐습니까? 막대한 재정 투자하는 게 좋은 대학 됐잖아요. 지방에 있지만 꼭 서울대학에 문제가 있다면 서울대학은 특수하니까 서울대학교는 기초학문 대학을 아예 한정시켜서 다른 당가 대학들은 다 지방에 나눠주든지 그러면 다 하나하나 서울대학교 하나 이렇게 올라갈 거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보진이 계속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와 비슷한 날을 계속적으로 내오는데 이거는 너무 좀 내 판단에는 옳은 적권이 아닌 것 같다. 너무 이후에 그걸 어떻게 운영하고 하는 데에 대한 전반적득이 없는 서울대학교는 어떤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원래 강사문 선생이 일반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여러 가지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양대학 교양교육을 2년제로 해서 거기 돌아오는 것을 자격고사로 들어가는 식으로 다 받게 해서 국립대에 들어가는 사람들 다 받게 해서 일반 대학에 들어가게 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대단히 진치적이고 좋은 거 아니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또 1년으로 줄이뿌리고 또 3개로 나눠가지고 국립대 나누고 또 나누고 나누고 자꾸 왜 차별을 둘라 하죠. 평등하게 접근하려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도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김다중이 우리보다도 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받는 그런 기본 교육을 김다중이 다 받아버리니까 1년이 더 기는데 우리 같은 2년제로 하면 2년제로 할 경우는 아예 교육하는 가능성을 해가지고 국민학교 들어간 학생을 1년 먼저 들어가게 하든지 안그런 중등교육을 5년으로 줄이고 5년을 줄여서 1년을 해서 하면 되는데 왜 좋은 좋은 안을 자꾸 뿌리뿌리고 자꾸 변형시키느냐 거기 좀 궁금합니다. 지금 시간이 그래서요. 한 분 더 청중 말씀을 듣고 아이고 많이들 손을 드시네요. 아이고. 저기 강래희 선생님 한 번 더 말씀 듣고 여기. 지식순환협동조합대한단계선 강래희입니다. 발표하신 분들 내용을 잘 들었고 중요한 지식들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필요한 지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발표한 내용 대부분이 조금 차이나 지금 대부분이 교육을 제도적으로라든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접근이 어떻게 교육의 혁신이라든가 교육의 내용이라든가 교육의 말하자면 커리큘럼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부분이 논의가 완전히 빠져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서 교육이 뭐가 잘 되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좋은 제안이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내용을 수정하시고 부강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그런 제안이 교육의 질의 향상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보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 방대한 대안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지금 강래인 선생님 말씀에 이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총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안이 이유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필요하고 또 왜 이런 교육이 필요한가 그래서 교육의 목표를 구체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의 목표가 뭔가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공동체를 얘기하고 또 인간이 물체대사에 필요한 준비작업이랄지 또는 인간이 독립적으로 살아나가면서 또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랄지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는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교육의 목표를 명시한 그런 총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화를 공공화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두 가지가 빠졌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사회화를 공공화로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죄송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기존의 공공기관을 어떻게 더 공공화를 획득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 빠진 부분은 기존의 사립기관들을 어떻게 공공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빠져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사립기관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너무나 제도 법과 제도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기본적인 어떤 경제적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이 좀 빠져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사립기관의 재산을 어떻게 공공화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과감한 새로운 제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10초도 안 걸립니다.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전번에 박근혜가 길거리에 서서 사학법 투쟁을 상당히 힘들게 만들었을 때 그때의 가장 강력한 응원 세력 중에 하나가 종교계 사학 경영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강 교수께서 내신 안에 그 점 다 생각하셔서 설득 논리로서 교우단 관계자로서 이사를 갖다가 하도록 하면 개방형 이사를 교우단 관계자로 하도록 하면 다 이렇게 다 넘어올, 찬동할 것이다 그러는데 제가 있는 대학이 정확하게 그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상까지 말씀드리는데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완전한 담학 구조가 돼서 종교 조직이라는 것은 하나의 거대한 하열할키 조직이기 때문에 그 평신도를 아무리 돈이 많고 지구가 높은 평신도라도 성직자 앞에서는 하나님하고 어린애 관계거든요. 그래서 종교관계를 처리할 때의 공공성을 갖다가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그래서 특히 그 오히려 그 교우단은 일정한 부분 예를 들어서 한 30%나 40% 이상을 교우단 관계자는 초과할 수가 없다 이런 걸 넣지 않느냐는 전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도 좀... 김명신이라고 합니다. 미국하고 네덜란드 라이든 대학하고 체코슬바퀴 대학에서 동아시아학과의 초빈 교수로 일했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아까 그 유교안보 문제와 더불어서 현재 이 교육 문제와도 같이 연관, 연동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주제가 2017년 새 민주공화국 제안을 연 심포지엄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당장 대선을 앞둔 후보자에게 전달하는 정책 제안인지 아니면 앞으로 좀 더 긴 안목에서 지금 당장 안 된다 할지라도 앞으로를 바라보고 해나가야 되는 장기적인 플랜으로 보시는지 이게 분명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랬을 때 유교안보 문제와 같은 문제도 김대중 DJ 정부에서와 노무현 정부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또 거의 반대부가 많았고 그 이후에 생겨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도 결국에서는 거기에서 양태된 그런 정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만약에 지금은 촛불의 민심을 갖다가 긍정의 힘으로 동력으로 끌고 간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 반대 세력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가면서 관찰하고자 하는 그 어젠들을 어떻게 이것을 집행해 나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제가 토론을 보면서 느낀 느낌은 굉장히 약간 좀 불안한 느낌들 아직 뭔가 이슈화 되지 않고 굳혀야 되지 않은 느낌을 제가 좀 약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굳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만약에 그 사드 문제 같은 거 그 다음에 안보 문제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는 그렇다면은 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평화 구축해 나가는 과정을 둘 것인가를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상대편을 설득해 나갈 것인가 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점 하나고 오늘 이 문제는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그 교육의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저는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많이 진단하셨는데 저는 또 한 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그 컨퍼런스를 가면서 어제도 정치학회하고 사회학회에서 이번 촛불에 관련된 토론을 했을 때 저도 참석하면서 제가 제안을 한 바가 있었는데 지방분권이 안 이루어진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어떤 교육의 디테일한 것들을 나온다 할지라도 큰 틀에서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들은 교사의 질과 관련된 내용도 있을 것이고 교육의 질과 관련된 내용도 있을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자 하는 것들은 사실상 정부와 관련해서 정책 제안으로 우리가 제기를 했을 때에 새 정부가 이것들을 어떻게 이것을 집행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게 관점들이 약간씩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큰 틀에서 말해야 될 부분하고 디테일하게 말할 부분들이 서로 혼선되어 있어서 많은 것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구체화되기 어려운 그런 문제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것은 지방분권화가 안 된 상태에서 교육의 여러 가지 제정의 문제들 나누고 그 다음에 학교 간 연합체의 말씀 많이 나오시고 굉장히 다 중요한 것인데 사실상 이런 문제들을 논의할 때는 교육학자나 교수, 연구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문가 엘리트 그룹들과의 기숙적인 소통 그래서 산학연이 진짜로 정말로 진장을 의미해서 같이 연합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다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많은 전문가 집단들이 따로 각계 격부러 나갈 경향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랬을 때에 이번에 2017년에 새 민주공학 제안을 위한 심포지움으로서는 우리가 어디야 할 부분들이 많이 이를 수 있을 가능성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방분권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준비 작업과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긴 한데 이것들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대한민국이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이 서울에 오고 싶어하고 애를 안 낳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가 다 같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교육의 어떤 문제점을 말할 때는 좀 이런 것들 같이 말씀해 주셔서 그 생각들을 갖다가 말씀해 주신다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어떤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든 물론 이제 진부적인 세력이 돼야 되겠지만 이것들을 갖고 집행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방분권과 관련된 이것들이 좀 더 많이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한번 감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플로어에 있는 내용들이 다 소중한데요 여기서 다 이제 결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혹시 여기 토론회에서 꼭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네 아마 귀중한 시간이 이제 저거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큰 방향을 새로 만들 때는 다 지났고요 이때까지 합의된 방향에서 입법하고 실천해 가면서 또 방향을 만들어 가야 되는 지금 바로 실천을 3개월 뒤에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바로 그 긴박한 시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새로 틀어서 논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이제 김세균 선생님 지적하셨듯이 교양대학이 더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지만 2012년에 저희들이 대선을 앞두고 그래도 안을 하나로 합치자라고 하면서 교양대학을 이제 먼저 국국립대학을 만들고 이제 통합네트워크를 만들고 이제 그것을 실천해 나가면서 그 안에 교양대학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분리하자 라는 식으로 합의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새로 그것을 뒤집어서 교양대학부터 만들자 아니면 통합네트워크부터 만들자 라는 논의를 할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좀 그렇게 실천할 단계가 다 온 것 같고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종구 선생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종구 선생님 성공의 대나 저희 한신대나 우리 배지대 같이 종단사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만나서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만들 때 그 지배구조를 어떻게 만들지 이런 논의들을 좀 시작해야 될 단계인 것 같고요 하나의 힌트는 이렇게 종단에서 뽑는 이사와 정부에서 임명하는 이사 그 다음에 이제 구성원 이사라는 개념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 학생 직원이 저절로 권한에 맞게 이사로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4대 3대 3이 된다든지 뭐 그런 비율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지배구조를 논의하되 우리가 재정을 투입하는 걸 우리의 어떤 수단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종단사학의 반대 운동 때문에 대학개혁이 좌초되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좀 자신을 한다면 우리가 좀 쎈게 밀고 이쪽은 일단 차기로 밀고 1차적으로 다른 사립대학부터 하자 그러면 좀 약하게 밀고 이런 정도의 어떤 지난번 개혁할 때 종단사학에 막혀서 실패했던 경험은 되풀이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입학금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게 좋지만 저는 이제 과도기적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립대학은 이제 100% 공익이사기 때문에 100% 부담을 하고 공룡형 사립대학은 50% 공익이사기 때문에 50% 부담을 하자라는 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 더 응용해서 뭐 우리는 공익이사 20%만 받겠다 그러면 20%만 재정 지원하겠다 라는 식으로 재정 투입과 어떤 공적 지배구조를 같이 간다는 의미에서 학생들에게는 과도기 기간 동안 차별이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국립대와 사립대는 물론 사립대 중에서도 100% 공익이사기 때문에 국립대학과 동일하게 해주고요 그런 식으로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정도 더 말씀은 또 나중에 더 자세하게 지금부터도 계속 논의를 더 해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종합사회자이기 때문에 안내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었고 그 이야기를 듣고 보완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오늘은 제안을 한 겁니다 기존에 강남은 선생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아주 수기 과정을 거친 게 있고요 5, 6년 이상 수십 차례 이상 하는 과정을 거친 것도 있고 이제 정리하는 수준에서 나온 것도 있고 그렇게 일단 급하게 먼저 제안을 해야 이런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1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정리하는 과정을 영역별로 하고 그 다음에 권역별로도 몇 번 순회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2월 22일에 대국민 보고대회를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제도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누어서 아마 진행이 될 것이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홈페이지가 곧 개통이 되니까 영역별로 홈페이지가, 게시판이 다 만들어질 거거든요 자료실하고 그때도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발제가 사실 처음에 6페이지, 7페이지 이 정도로 너무 많으면 책이 너무 두꺼워진다고 해서 내일 거는 또 실치 않고 오늘 것만 해서 이렇게 책을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편집 과정에서 너무 많이 실치 못한 점이 있습니다 내용상 그런 점은 양해해 주시고 추후에 지금 여기 프로에서 나온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후에 다 충분히 논의해서 또 담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 문제가 정말 뜨거운 사회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시간이 4시 30분 근처까지 가고 있는데요 더 시간이 있으면 충분히 또 논의하겠지만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 정도로 마친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리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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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